2023년 이제 멸종되어 버린 배그하는 스트리머 배그 할 사람? 얘들아 배그 할 사람 빼고 다 나가래 누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배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랑아! 배그다 배그! 본 게임 하자 뭐? 그것은 바로 수나랑이라는 전설의 포켓몬이었다 배그다 배그! 아이고 나랑 안녕하세요 저 나랑이님 버스 타러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안녕 배그 귀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배그에 인생을 바쳤던 분들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악기 배악기 두 명 데리고 한다 난 아닌데 우와 여러분 저 나랑님 신춰받습니다 부럽죠? 꽃감아 넌 신삭할게 신창이 꽉 차서 어쩔 수가 없다 아 잠깐만 아니 근데 나랑 언니는 이렇게 배그 열심히 하면서 블루님이랑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오오오오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을 못 해봤네 저 나랑 언니가 배그 합방을 또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블루님을 안 부르겠습니까 아 나랑님이 꽃감이를 불렀고? 꽃감이가 저를 부른 거군요 그럼 크로우님 하나요 예아 오케이 확인 스킨 뭐야 웬 공황도둑이 있대 내 앞에?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만 갈구냐고 흐하하하 진짜 똑같애 블루님 소문에 익히 들었는데 요새 배그는 제껴두고 발 로란트 세계로 가셨다고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입하긴 했어. 마이앗에서 구원의 손길이랄까? 구원. 버리신 건 아니죠? 아! 무슨 소리? 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발로한트가 아니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거. 가자, 윈서클 합시다.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그 나이엔 좀 아파, 어데. 그냥 서고 펴. 여기 먹을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구린 거 같습니다. 장수아, 구려요. 안 구린데 가면 님들은... 괜찮겠어요? 근데 어떻게 꽃가미를 불렀어? 저렇게 맥을 안 하는 애들. 아이... 안 하더라도 저 언니가 부르면 가야지. 뭐? 감동이야. 감동이냐고. 근데 저 너무 충격적인 게 스쿼드가 낯설어서 지금 사방 발소리가 무섭네요. 맨날 할 거 없어? 나 맨날 듀오 아니면 혼자 해서. 배그한 사람이 얼마나 없진 않지만 있는데. 나 불러. 꽃가미를 안 하잖아. 하하하하하하. 해야 부르지. 꽃가미를 뱅을 안 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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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음으로 갈게. 하하하하. 어? 킬! 아니, 뭐야! 여기 템 많다. 와, 이거 바닥이 다 템이야. 와, 맛있겠다. 이거 뭐야. 공짜 템, 공짜 템. 아니, 뭐야, 뭐야. 김블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미용개 토크, 비하인드, 다양한 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헤드샷! 와, 인서클! 와, 인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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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저걸 어떻게 담았어? 머리 터지는 걸 봐버렸어. 머리를 터뜨렸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저쪽, 저거 타자, 저거. 저거 등강기라는 게 생겼답니다. 와, 쩐다. 레츠고. 1번 선수 누구 타실 게 있어요? 저요, 저요, 저요! 좋다, 좋다. 어린날의 패기 좋다. 올라가이. 와, 쩐다, 쩐다. 자, 다음 2번. 2번! 좋아하는 사람 이름 외치면서 타도록 하세요. 2번! 고담아, 간다! 우와! 고담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결혼해. 어? 결혼할까? 어, 밑에 자전거 소리. 자전거도 있어, 여기? 어, 자전거 올라왔네. 올라오는 거 죽이면 돼요. 자, 올라옵니다. 준비. 원구가 올라온다고. 안 올라오네, 그럼 가네. 그럼 죽여야지. 저기 사람. 어디요? 노란핑에 둘. 노란핑. 쏠까요? 왜? 쏘는? 저한테 맞췄어요! 쏠까요라고 묻... 쏘면 어떡해요? 저한테 맞췄어요! 그럴 건 묻지... 아, 다 잘했어요. 기절! 좋아요, 인사클해요, 우리. 네. 야,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 와, 선생님, 여기 너무 험난한 거 아니에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야,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빨리 돌도록 해요. 어헣! 아, 네, 알겠습니다. 춤 소리가 난다. 뭐야, 밑에서 쏘는 거네? 우리 내려가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전해요. 네. 노란핑,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왼쪽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저, 나는 귀이 옆으로 스쳤어요. 아, 진짜예요? 귀 조심하세요. 어허허허 오케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뭐해?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가는 길에 너무 조용하게 한 번에 어! 차라리다 오늘 혹시 배그 유치환이 좋습니다 오케이 올라가 잡죠 잘할게 잘할게 오케이 기절 나이스! 나이스! 감자 감자! 외쳐 감자 외쳐 감자 오케이 여기도 기절 와아 감자 뭐야 앞에 사람 아닌가? 나이스! 구검이 하나 잡았다 기몰이! 모임! 역시 곶감이 미쳤다 미쳤다 여기 리액션이 좋네 우리 앞에 있는 저기 먹을 거예요 네 저기 사람 있어요 죽이자이 여기 있어 이 녀석 아까 보였는데 어디 갔어 옆목 안이나 뒤나 어딘가에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람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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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뛰어내려? 뛰어내렸어 여기 아까 절벽 아래 한 명 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네 명이에요 그럼 어디 있겠다 라스트는? 아래에 있다! 그렇지 절벽 아래 라스트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녀석 내 총알을 맞아 저는 과격하게 그렇지 뛰어내렸어 잡으러 오자 왼쪽이나 뒤 조심해 그렇지 개야 개 여기 있다 여기 나랑 여기 노란핑에 있다 너무 상여자였는데? 노란핑! 오케이 노란핑! 잠시만요 내가 죽여줄게 최대한 이거! 이거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떻게 아주 잡아봐요 파이팅 아이고 아깝다 아깝해 우리 사빅 친구도 내려갔어요 이제 1위다 우리 팀 4번이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어 네 이쁜차 구경하세요 짜란 오우! 오픈컵! 에스터마틴 와우 치킨! 이겼다! 이겼다! 자 오늘의 우승 인스타 어? 아하하 이쁘다 태그 해주세요 태그 해주세요 태그 샵 플라워 감 오 마이갓 오 마이갓 피해량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을 죽인 피해량이다 아 1따봉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존재했고 같이 푸쉬를 했으니까 0킬이 아니다 오케이 레츠고 불러볼까 이미 와있죠 에 역시 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복감 얘기를 하고 이거 처음에 아 그런가요? 큰일나 왜 와이프한테 카톡으로 같이 하는 사람 누구고냐고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여캠이라고 해 덜덜덜덜 덜덜덜 오늘 모인 이유는 복감이가 배틀 가운드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나름 현질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 나름 라이언 캐릭터도 있다 저 블랙핑크 거도 있어요 대박 김블루 스킨은 가지고 있겠지? 설마 김블루 스킨 없이 나한테 배우러 온 거 아니지? 넌 기본이 안 됐다 야 너 나가라 그냥 너도 오디오 해 이럴 거면 어 down 어 떨리다